자 비욘드도 근처에 있는데요? 만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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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벵기 지금 방어 없습니다 전멸 쓰고 페이커 순간이 있어요 페이커 자 다음! 바늘로! 바늘로 날아갔어요! 맥스에 전멸 없죠 맥스에 전멸 없어요 맥스에 전멸 없어요 와아 벵기의 리신은 다르다 아니 저 정글의 발차기 힘이 얼마나 세는지 협곡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맵 밖으로 날아갔어요 지형照 고소 지형폐를 뚫어버렸어요